키네마스터에서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영상을 타임라인에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여기 자 이거 여기 이 프로젝트에서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. 정색으로 좀 바꿔요. 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이렇게 터치해서 그 다음에 16 대 9 을 합니다. 유튜브에 최적화된 게 16 대 9 입니다. 16 대 9 를 터치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납니다. 여기에서 이 미디어로 되겠죠. 미디어 브라우저 미디어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터치합니다. 이걸 딱 터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여기서 폴더로 갑니다. 저는 여기서 키네마스터 캡쳐라는 이 폴더로 터치해 보겠습니다. 이걸 터치해서 여기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올 때에는 제일 앞에는 이것을 한번 이루러 가져오겠습니다. 여기가 현재 타임라인이죠. 이 타임라인에 이와 같은 여러 영상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여기를 이 영상을 한번 터치하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오는 것은 알죠. 그래서 터치해 보겠습니다. 툭 터치하면 아래쪽에 여기 왔죠. 이걸 툭 여기서 자 이걸 툭 터치하니까 이렇게 왔습니다. 여기서 색깔을 조금 바꾸고 계세요. 제가 흰색을 다시 해 볼게요. 이걸 툭 터치하니까 이렇게 왔습니다.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것을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. 길게 누르세요. 길게 눌러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. 자 이걸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런 화면이 생깁니다. 여기에서 여기 보면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이 여기 쭉 나와 있죠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운데 있는 플러스 있죠. 이거 플러스를 터치합니다. 플러스를 터치해 볼게요. 그러면 타임라인으로 갑니다. 제가 플러스를 지금 터치합니다. 툭 터치하니까 자 여기 보세요. 이걸 플러스를 툭 터치하니까 이것이 이로 내려왔습니다. 이것이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것이나 이것을 화살표를 터치하면 그러면은 이 화살표나 왼쪽에 이 화살표를 터치하면은 그 다음 것을 진행합니다. 그 다음 영상으로 이렇게 그 다음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. 이렇게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 영상을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가져오려면 이 플러스를 터치합니다. 플러스를 터치해 볼게요. 툭 터치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여위에 있는 X 있죠. X 이것을 눌러서 터치해서 빠져나옵니다. 자 이것을 빠져나옵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에서 여위에 V자 있죠. V자 저장이죠. 이걸 터치해서 빠져나옵니다. 자 그러면 편집 모드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죠. 이와 같이 미디어실에서 미디어 패널에서 이 영상을 이렇게 타임라인에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적절하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. 이상 미디어에서 타임라인에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whatev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